네, 상암동입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까지 강한 빗줄기가 더 이어질 텐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 보겠습니다. 제주에 최대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6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중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현재 중부 곳곳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낮기온입니다. 서울은 31도, 청주는 32도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찜통더위가 되겠습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됩니다.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고됐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